677조라고 해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백의사님. 저는 여러 가지 야권의 반응들. 기왕에 오늘 얘기한 저번주에 얘기를 하고서 오늘로 넘겼었는데 시간이 할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짧게 얘기해보면 저는 시청자 여러분 재밌는 사건 사고 중에 강철민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 저는 칭찬할 부분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아주 조금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저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뭐냐면요. 지역상품권. 정확히는 온누리 상품권인데 민주당 일각에선 이걸 서로 다르게 보는데 그게 그겁니다. 제가 통칭해서 그냥 우선은 지역상품권이라고 할게요.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지역상품권 매출액만 1천억이 넘었습니다. 세 군데 업체가. 그런데 그 세 군데 업체가 어디냐면 조금은 제가 한번 찾아서 재래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마늘 도매업체거든요. 네. 마늘. 네. 잠시만요. 예. 정리하자면 이 온누리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이 무려 천억 넘게 천억 넘게가 세 군데 업체를 통해서 세 군데 업체를 통해서 교환이 됐는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유령업체이고 하나는 마늘가게인데 이 세 명은 모두 다 한 사람과 특수관계자라고 얽힌 거다. 아이고 제 요지는 뭐냐면요. 네. 제가 조금 오버스럽게 말해오자면 이건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 네요. 예견된 사태였다. 여러분 이 일의 핵심이라면 핵심은 이건 거죠. 뭐냐면 이 마늘 마늘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종이쪼가리를 상품권 종이쪼가리를 900억 원어치를 사요. 사요. 일단 누구로부터 산다 이 과정을 빼버리자고요. 일단 액면가 천억 원어치를 들고 가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숫자를 작게 해볼게요. 천억 원어치 이 사람이 실제로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천억짜리 천억짜리 상품권 한 장이라고 해보죠. 이걸 가지고 경북도청을 갔어요. 그럼 경북도청에서는 천억을 줘야죠. 네. 때로. 그런데 이분은 이 마늘가게 주인은 이 천억짜리 상품권을 어떻게 구했냐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천억 원어치 마늘을 팔고서 맞아요. 받았을 텐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필요가. 그렇죠. 그렇죠. 천억 원어치 마늘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쓸 가능성이 크냐면 여러분 이제 요즘 백화점 앞에 요즘도 있습니다. 상품권 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겠죠. 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을 했겠죠.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구 기자님께서 상품권을 우리 피디님께서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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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으면 100억 액면가 네. 그럼 이분들은 100억 원어치를 얼마에 샀냐면 90억 원에 샀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92억 원에 내가 샀게. 아 2억을 얹어줄게. 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2억의 이익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 자 92억에 샀지만 액면은 100억이니까 저는 앉은 자리에서 경북도청 가져 100억을 바꿔오면 8억을 이익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걸 저는 막 100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나눠보면 결국은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이 천억짜리 상품권을 900억에 사서 마늘가게 주인 김경률한테 92억 받고 팔면 팔면 920억을 받고 팔면 20억을 곧바로 이득 보고 김경률은 그걸 가지고서 도청에서 천억을 받아오면 앉은 자리에서 80억을 이익 보는 거죠. 무슨 창조경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창조경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역상품권이고 이건 예견됐다는 말씀이죠. 이건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그간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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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높아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던진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이런 것의 구체적인 사례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온누리 상품권 지역상품권은 결함있는 화폐다라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해보자고요. 이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이 5만 원 지역상품권 5만 원은 전혀 차이 나요. 이것은 제가 벌금도 낼 수 있고 제가 왜 자꾸 벌금세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벌금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로서는 벌금세금을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상품권까지 가서 벌금세금 내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못 내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갑자기 학원비를 내고 싶다고 해. 이건 안 돼요. 이건 됩니다. 결함이 많은 거라 말이죠. 이 결함 있는 이 결함 있는 화폐를 경남도청이 성남시가 경기도청이 발행하기 위해서는 액면 5만 원으로는 안 된다. 4만 원에 내야 된다. 왜? 결함 있는 거니까 돌 떨어진 화폐이니까 왜 이런 덜 떨어진 화폐를 아득 바득 만드냐는 거죠. 예산에도 포함시키고요. 이번에도. 그렇죠. 이게 제가 그간은 좀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 결함 있는 화폐를 누구도 제가 약간 미혼을 쳐보면 누구도 안 쓸 좋아하지 않을 화폐를 낸 이유가 왜? 이 같은 마늘가게 주인을 만들어내려. 그럼 마늘가게 주인이 이게 결탁 없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생각해보십시다. 마늘가게 주인이 천억 원어치 상품권을 교환을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할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딘가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져가는 게 가능할까요? 결탁 없이 자 돌아가서 경기도청은 5조 정도를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요. 이게 이런 위험이 없냐는 거죠. 왜 이런 위험이 뻔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아니 화폐 잘 쓰고 있고 신용카드 잘 쓰고 있는데 왜 만들어내냐는 거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함 이런 게 주요하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만 해보자고 기왕이 말씀 나왔으니까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 제가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을 지금 발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남 강진 장흥 보성 5만 군데가 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역 상품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상품권 그렇죠 아니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비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지역 상품권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써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다. 짧게 코로나 있을 때만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지역 상품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결함 있는 화폐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해남에서만 써. 그럼 해남에서만 쓰고 장흥에서만 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결함 있는 화폐의 그런 기능이 결함성이 더 돋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게 지역 상품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의문을 또 제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하나만 더 열받은 김에 마지막으로 지역 상품권을 쓰는 사람 유통시키는 사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발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위조화폐를 만들어 그건 아니 진짜 저에 대한 거니까 어느 때든지 위조화폐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이건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까지는 다 금융기관 내지는 공적기관에 준하는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경기도만 일반 사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이 어디였더라. 왜 그렇지? 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폐공사는 통제가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조폐공사는 조폐공사 조폐공사에서 위조화폐를 만들었다. 적절하지 못한 화폐가 만들어졌다. 그런 말 못 들어봤고 여러분 은행이라는 것도 사고 많이 나거든요. 이거 좀 알아는 두세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은행에서 금융사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금융사고가 났다. 어느 여직원이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삼성 노트북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핸드폰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품질하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죠. 농협에서 자주 발생하니까 농협에서 금전사고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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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농협에 안 맡기죠. 왜 그 돈을 운영하는 게 금융기관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꼬리표가 있는 돈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금융기관은 신뢰 유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내부 통제 구조가 중요한데 그런 금융기관에서 조차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경기도는 뭘 믿고 코나이 코나이 그리고 코나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감사의견도 제안이 나오고 이번 감사원에서도 내부 통제 구조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이 제가 약간 업을 해볼게요. 그런 곳에서 화폐를 발행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건 가정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돌아와서 제가 제가 천억 원어치 상품권을 지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대신 그런데 여하튼 이 천억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경기도청을 가면 궁극적으로 경기도청을 가면 천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900억만 맺고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공기관 공공기관 저폐공사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5만 원짜리 화폐가 있어서 매월 몇 만 장을 발행하는지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겠죠. 5만 장 장부에 발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6만 장 발행됐다 하면 이건 큰일 대대적인 사고인 거죠. 금융기관 조금 고개가 가우뚱해져요. 금융기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계적으로 맞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회계사로서. 그런데 코나이라는 사적기관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코나이에서 저는 2024년 11월에 10만 원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10만 장만 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코나이라는 사회사에서 사적회사에서 잘 지켜질까 이건 그냥 의문점으로만 두겠습니다. 보름표를 남기면서 우리 이제 야당 장외집회나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 30초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금투세 폐지 결정 사실상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폐지는 이재명 민주당이 할 것으로 봤다. 저는 짧게 시간이 짧은 만큼 저는 그래요. 입법 취지는 좋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가 있다. 동의한다. 다만 너무 결함이 많은 입법 아니었었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인사들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저는 다섯 손가락 아니고 세 손가락 아니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로서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를 해야 한다. 저는 동감. 다만 이와 같은 허술한 그리고 일각에 특히 사모펀드를 둘러싼 특정 투자 세력에 막대한 과세 효과를 절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입법은 전 절대 반대. 두세.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이 폐지에는 뭐 의견이 모아진 거니까 일단은 좀 속도가 나기를 바라보겠고요. 이번 11월이 정치적으로 참 폭풍의 시기라고 하던데 이렇게 시간을 넘칠 만큼 참 얘기들 할 게 많네요. 그렇네요. 민주당은 장의 지표를 또 한 번 2차 3차 할 것 같으니까요.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치 비수기가 정말 한시도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말인데 국민들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standards 6개월 7개월 1일 1일 5 pakett 9채 6 characters